특허청은 온열매트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난 2000년 43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7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온도를 유지하고 타이머에 의해 작동시간을 제어하는 기술이 많이 출원됐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파 차단과 관련된 출원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적외선을 발산하거나 황토, 옥 등을 사용한 기술 출원도 증가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전자파와 온도 제어 기술은 높은 완성도를 이뤘으며 앞으로는 기능의 다양성에 대한 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